그 여자가 왜 안 나왔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걸 최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가 없죠.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알기 뭘 알아요. 말해준다면서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다. 그쪽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안 나온 거죠. 어느 쪽이 더 위로가 돼요? 최 과장 누님이라면 어느 쪽이 위로가 되시겠어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물론 경험 없으시겠지만. 네? 바람 맞힌 적은 있었어도 바람 맞은 적은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전혀 전혀 다른 이유를. 무슨 이유였는데요? 내가 그걸 말해줄 것 같아요? 절대로 말 안 해줘요. 그쪽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노력파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엄청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네? 머리 엄청 나빠 보여요? 머리 나쁘다는 소리 안 들어 봤는데. 대놓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다 사장인데? 왜 웃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머리 나쁜 게 확실한가 봅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거 보면. 머리만 나쁜 줄 알았더니 속도 없나 보네요.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그것도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매너가 다 좋으면서 그거는 꽝이네. 아니야. 머리가 나쁜 게 확실해요. 그럼 한 잔 더 할까요? 됐네요. 아주머니 여기 얼마예요? 이 아저씨가 진짜 바까부터 못 얘기하더니 이 차는 내가 산다 그랬잖아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다니까요. 얼마 얼마예요? 28,000원이에요. 여보. 다녀왔어요. 아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더군요. 첫날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예 저 이것저것 업무 좀 배우려고요. 일부러 늦게까지 있었어요. 저녁은요? 아 거기 직원들이 거기서 해 먹더군요. 오늘 나도 그냥 얻어 먹었는데 다음부터는 반찬이라도 가지고 가야겠어요. 당신이 귀찮겠지만은. 아휴 귀찮긴이요. 반찬이라면 얼마든지 챙겨드릴게요. 지영이 왔다 갔어요? 지영이 왔다 갔어요? 아까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지영이하고 은석 꽃이에요. 자 알아드릴게요. 지영이가 당신하고는 내 옷도 한 번씩 사왔어요. 네? 네. 자. 아이 돈도 없을 텐데. 아휴 색깔이 좋군. 내일 출근할 때 입어야겠어요. 그런데 이 꽃은 이게 웬 거예요? 최기훈 그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모양이군요. 카네시온이 무척 사고 싶었대요. 지금까지 못 산 거 오늘 한꺼번에 다 샀대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샀겠구만. 우리 지영이 해마다 카네시온 달아주면서 엄마가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이날 만큼은 우리 지영이 마음 빈자리 채워주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짠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지영이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올해는 드릴 때가 있어서 마음 놓고 샀대요. 자기 이뻐하지도 않는 나한테 준다고요. 우리 지영이를 보듯이 짠하고 아팠어요. 다섯 살 때 부모님을 여겼다니 얼마나 정이 그립겠어요. 된장찌개에 굴비한 토막으로 점심을 챙겨줬는데 목이 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어찌나 마음이 짠하든지. 그래 부모 없이 사느라 얼마나 팍팍했을까. 누나한테 응석 부리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엄마 손길이 아쉽고 그리웠을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진 못할 망정 내가 못할 짓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꽃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거야 당신 천성이 어질고 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유가 되면 그 친구 복 받은 거예요. 당신 틀림없이 좋은 장모님일 테니까 말이에요. 미리 사탕 먹이지 말아요. 아직 마음이 오락가락혀요. 알았어요. 보채지 않을 테니까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꽃을 괜히 받았나 봐요. 그냥 문을 열어주지 말고. 자. 저녁 시간 지나서 배고픈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성희를 봐서 조금만 먹어. 저녁도 안 먹었다는 소리에 그대로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이 밤중에 달려와준 성희는 고맙지만 늦게 먹으면 살춘단 말이에요. 넌 살 좀 쪄도 이쁠 거야. 어서 먹어. 어. 우위부터 한 모금 마시고. 자. 이거 먹고 기운 내서 배고픈 정리 마저 해야겠어요. 사실은 점심도 대충 때웠거든요. 고맙다, 유나 형. 사다 준 샌드위치 먹어줘서요? 그래. 그것도 고맙고. 이 세상에 태어나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그거 고맙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로 바꾸면 최고의 고백일 텐데.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준 것도 고마워. 좋아하기는 일러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직 허락 안 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니?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은 아저씨가 저녁 굶지 말고 먹으라고 챙겨줘서 확실히 행복해요. 허리 사이즈가 1인치 늘어나도 행복해요. 조심해서 가세요. 수고해. 지금? 고마워. 수고하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자. 수고하자. 김치아. 우주님께 나의 무대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랑 있었어? 엄마는 이맘때 바쁜 거 알면서 재고 확인하느라 눈이 돌아갈 지경인데 네가 시켰어? 뭘요? 뭘 시켜요? 언니는 너하고 그 사람 일 알고 있니? 내가 좋아하는 건 알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시킨 건 몰라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네가 그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뭐래? 뭐 엄마처럼 펄쩍 뛰죠 형부의 사 사람이라고 언니 입장에선 나보다 더 할 거다 언니 입장 봐주다 그 사람 놓칠 수는 없어요 아주 목을 맸구나 꼰들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알았어요 잠이나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잘 들어갔어? 네, 눈꺼풀에 추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럼 어서 자, 내일도 바쁘다면서 내가 잠들 때까지 아무 얘기나 좀 해줘요 누나가 아직이야, 누굴 만나길래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네 언니가 어린애예요? 가만 보면 아저씨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언니 생각뿐인 것 같아 누나 걱정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도 질투나, 나보다 언니가 더 좋아요? 누난 누나라서 좋고 넌 너라서 좋고 조진다면서?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났어요,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누나 때문에 질투하는 거라면 그건 네가 날 더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언니가 왜 늦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걱정해줘서 고맙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잠깐 눈 붙여요,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누가 졸린다고 그랬어요? 영실씨 채영실씨 채영실씨 안 취했어요 안 취했다니까요 알아요, 안 취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진짜? 아니, 로터예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응? 응? 아 괜찮아요? 저리 가요 저리 가라고요. 아 저 재영실 씨. 초등학교 때 말이야.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 그럴 때면 우리 누나는 일하다 말고 택시를 타고 날 데리러 왔었어. 생전 택시라고 타보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비 맞고 집에 갈까봐 유니폼을 입은 채로 달려왔었어. 택시에서 내리는 누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누나가 들고 온 우산이 비닐 우산이든 검정 우산이든 왜 온세 상비를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았어. 누나가 퇴근할 무렵에 갑자기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들고 버스정전으로 달려갔어. 버스에서 내리는 누나가 날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는 누나 모습 보는 게 되게 좋았거든. 자니? 네. 우와. 잠전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잠꼬대예요. 잠깐만 전화가 왔다 누나일 거야. 그럼 끊어요. 그래 잘 자. 여보세요. 최 과장 난데 잠깐만 내려오겠어? 예? 괜찮으세요? 사장님. 누나. 누나 좀 모시고 올라가. 누나. 누나. 내가 안 치웠다니까. 누나 나야. 어? 기훈이? 우리 착한 기훈이. 아 무슨 술 늦게 먹었어. 기훈아 누나? 안 취했어. 그래 알았어 안 취했어. 올라가. 아 예 누나가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폐를 끼쳤다고 그래. 그래 폐를 끼친 거 없어. 밥 먹고 술 먹자고 하는 사람도 나야.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가자. 그래 쉬세요. 누나. 누나 이것 좀 마셔. 기훈아. 내가 많이 늙었니? 누가 늙었다고 그래? 아니 아니. 야. 이거 있잖아. 이때. 이때보다 많이 늙었냐고. 그때보다야 당연히 늙었지. 그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료이니까. 몇 년이야. 20년도 더 전이잖아. 박사? 완전히 딴 사람이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 세월이 얼만데. 근데 니네 사장 되게 머리 나쁘다. 아이큐가 두 자릿수밖에 안 될 거야. 딱 한 번 선본 건 기억하면서. 선본 상태는 기억도 못하는 침의 말이야. 바람 맞은 건 어지간하니 억울한 모양이지. 누가 맞추고 싶어서 맞췄나. 진짜 인연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포기한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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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리일 때 말이야 거래처 부장님이 날 괜찮게 보셨던지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 상대는 그 부장님이 아끼는 여직원이었고 아이고 너무 많이 싸지 말아요 아 동료들하고 나눠 드세요 신참인데 고참들한테 잘 보여야죠 아유 괜히 당신 고생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군요 아 다시 월급봉투 갖다 준다는데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니죠 당신 정말 즐겁고 행복하신 거죠 나 때문에 일부러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아 내 얼굴 보고도 모르겠어요 아 잠 하영이 출근했어요 피곤하다더니 늦잠인가 보네요 얘 아침은 먹고 가야지 그럴 시간 없어요 늦었어요 다녀올게요 하영아 나 지하철역까지만 가서 내리다오 아버지 차는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 편해 자 어서 가자 여보 나 다녀오겠소 다녀오세요 너도 조심하고 우유라도 한 잔 챙겨 마셔 알았어요 아파트 경비요? 그래 아버지 용돈이 부족하세요? 아니 부족하면 니가 좀 주려고? 네 드릴게요 나중에 아파트 경비일도 못하게 되면 그때 줘 지금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일 한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냐? 아 경비일이 어때서요? 아버지한테 힘든 일일까봐 그러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친구한테 카네이션 다발로 벗고 니 엄마 마음이 많이 기울였더라 카네이션이요? 그 친구 어버이날만 되면 카네이션을 무척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다한 거 한꺼번에 다 사들고 왔댄다 거봐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라니까요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아니 니 엄마가 원래 마음이 여린 사람 아니냐 네 아버지